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본의 후진적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본이 한국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이들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 지인이 드디어 이제서야 아베노 마스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시면 좀 허접합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아베노 마스크를 받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아베노 마스크 사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기부한다고 그래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모아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비발 100% 새어나온다. 그러면 이거 마스크 쓰나 마나잖아요.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이 아베노 마스크 정말 조그마한 거 아동용 같은 정말 작은 크기의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럼 이거 쓰나 마나 한 거를 지금까지 쓰고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쓰나 마나 한 거 100% 비말이 새어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트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등교할 때에 이 아베노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약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위험 속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 학교의 급식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비닐에 쌓여져 있는 밥, 그리고 김, 그리고 닭고기 간 거, 그리고 우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꽁꽁 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밥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요거 먹고 힘이 나겠습니까? 좀 많이 먹고 좀 골고루 먹어야 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한 사진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메뉴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을 일본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그 영상을 함께 좀 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좀 더 역량 있는 그러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와규, 일본산 소고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함께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날라서 교실로 나르고 있죠. 교실로 날라서 보면 소고기 조금이랑 밥이랑 김이랑 해서 밥을 먹습니다. 이 학교가 있는 현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사용을 해서 일본산 소고기를 사용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먹이고 있다. 일본산 소고기를 먹이고 있다고 하는데 손으로 자꾸 먹고 있어요. 손으로. 아까는 저기 감염 위험 때문에 밥 가진 비늘로 꽁꽁 싸서 했는데 이 학교는 그냥 아이들이 다 손으로 그냥 먹고 있습니다. 밥을 다들 손으로 저렇게 뻥 뚫린 교실에서 다 같이 손으로 저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방역에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마다 다 다른 모양이죠. 어떤 학교는 정말 아이들 밥 먹는 것도 정말 허접하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손으로 집어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학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농가들을 위해서 일본의 농수산물을 소비하자 라면서 일본산 소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수산물의 촉진을 위해서 먹자 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그 단어 후쿠시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후쿠시마 현산 쇠고기 사용의 구입비 지원 토종닭이나 수산물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에 후쿠시마산 소고기를 사용을 하면은 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닭고기나 수산물도 그러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 신청받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봤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일본 학교에서 이걸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이들이 먹는 건데 좀 안전한 거 좀 깨끗하고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교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가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마다 칸막이 설치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칸막이 설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살펴보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이 사진이 또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나온 급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급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봤을 때 일본 이거 뭐야? 라고 해서 한국 거 찾아봤는데 정말 남 얘기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나마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나마 세슘이나 이런 방사능 물질은 먹지 않는다는 그런 위로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먹는 것만큼은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 먹는 거 그리고 우리 국군 아저씨들 먹는 거 정말 먹는 거는 잘 먹여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 정말 허접한 그런 음식 먹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잘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먹이지 말고 좀 잘 먹였으면 좋겠습니다.